. 한예슬. 지방종 의료사고 분석한. 홍해걸. 흉터 크게 남을 것. 석윤찬아. 한예슬 의료사고를 의사 홍해걸이 분석, 의료사고가 맞다고 판단했다. 홍해걸은 20일 오후 온라인 의학채널 비온디를 통해 긴급 브리핑. 한예슬 의료사고 긴급점검이라는 생방송을 진행하며 한예슬 지방종 의료사고 분석 수술 실패로 안타깝지만 흉터 클 것이라고 진단했다. 홍해걸은 부위는 정확하게 공개하지 않았다. . 추정하건대 손의 위치를 보면 팔이 아니고 왼쪽 등이나 옆구리로 보인다고 추측하며 지방종 수술에 대해 지방종은 보통 그 아래의 일자로 절개를 하고 지방을 긁어내고 꿰매주면 되는 간단한 수술이라고 설명하며 이래서 이주면 실밥도 뽑고 말끔하게 회복되는 것이 정상이다. . 국성화취로 30분, 2시간 이하로 할 수 있다. 그런데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는지 석연치 않다고 말했다. . 이어 홍해걸은 성형외과 전문의와 전화를 해서 조언을 구했다. . 절개한 상초가 꽤 크다. 보통 지방종 직경의 절반 정도만 절개하고 꿰맨다. . 그런데 절개 부분이 5cm 정도 된다. . . 원래 지방종이 있던 부위에 문제가 생겼으며 크게 두 가지로 본다. . 화상이 생겼거나 아니면 괴사가 생긴 것으로 보인다고 추측했다. . . . . 홍해걸은 본인 피부를 이식하려고 하면 결국 또 몸에 흉터가 생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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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흉터가 크게 생길 것이다. 배우 입장에서는 치명적이다. 결과적으로 수술은 실패했다. 의료사고다고 진단했다. 앞서 한혜슬은 지난 20일 자신의 SNS에 수술한 모습과 함께 지방종 제거 수술을 받다. 의료사고를 당했습니다며 수술한 지 두 주가 지났는데도 병원에서는 보상에 대한 얘기는 없고 매일매일 치료를 다니는 제 마음은 한없이 무너집니다. 솔직히 그 어떤 보상도 위로가 될 것 같진 않네요고 밝혔다. 이에 차병원 측은 이날 인드로 지방종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해당 부위 피부에 화상이 발생했다. 성형 수술을 통해 최대한 원상 회복을 지원하고 있다. 상처가 치료된 뒤 남은 피해 정도에 따라 보상할 것이라는 공식 입장을 내놓았다. 상처가 치료가 끝나고 있다. 원래 암 sequential 분야만에 따라 보상할 때 자신의 위ijk의 정보가 있어 지지없는 사람이 비판을 받지 않으려는 사람이 비판을 받는적으로 인식으로 분위기 때문이다. 예제출에서 임명한 소문가야 짓는다. 끄의로 인식으로 인식으로 인식을 받는다.